경남도의회 청사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7일 경남도의회는 경남도의회 청사 증축공사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경남도청 옆부지인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1번지입니다. 부지 조성비 35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는 191억 원이 투입됩니다. 증축되는 청사는 연면적 약 3,600제곱미터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입니다. 도민 공연장과 의원 연구실 등으로 구성되며 준공은 내년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도의원과 사무처 인원이 늘면서 청사 공간이 부족해 증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경남도의회 건물은 지난 1992년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005년 연면적 2,000제곱미터 정도로 한 차례 증축됐습니다.